조개 잡으러 왔어요. 조개가 한 마리도 없을 것 같아요. 뒤에서 쇼핑하고 있습니다. 우리 카메라 언니가 오늘 쉬어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모셨는데 느낌상으로는 조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조개 잡아서 아내 경원인이 집에 가서 칼국수 해 먹을 겁니다. 아는 사람? 야 저게 어느 만큼 굽겠다고? 저게 20kg 잡으려고 파케츠를 가져와서 파케츠 오 웬일이야. 이모 수영했어. 우와 배영 우와 이모 수영 잘하네 조개도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왜?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오래 빠지니까 닭살이 도다 뜨래. 아까 오징어 살 때 여기 딱 붙어갖고요. 아 여기까지 가서 쭉 당겨야 되는구나. 이게 하다보니까 여름 트는 거 알아요? 이제 대충 이랬다 밀가루 배추 두 개면 될 것 같아. 오늘 진짜 양 조금 해볼 거야. 항상 양이 많아서 그러면 배추를 하나 뽑아야 되지 않겠네? 두 개 뽑지 말고 양배랑 몇배랑 다 들어가려면? 양을 작게 하면? 응 그치? 원래대로 하려면? 응 그치? 하나면 돼 작은 거 하나만 더 뺄까? 언제 하라고 했잖아 그래? 그럼 이제 양이 더 많아지는 거야? 오징어 이싸냉 쫌 이싸냉 이싸냉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여기다가 고춧가루를 살짝 기름에 태워서 한 숟가락 넣으면 가염 맛이 쉽지 그러네 집에서 언니도 할 수 있어 20인분이 100인분 되었고 저거 내 손 아니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오징어순댑니다 마음에 드냐? 어디 오징어순댑? 누가 오징어순댑? 나! 귀여워 이거 간장 양념에 들어갈꺼 에이 좋다 에이 좋다 어떡하지? 어우 좋다 이거 데스크레인에 없어질꺼 언니 얼마나 좋아? 이래갖고 여러분 간장 봐 언니 간장 너무 많다 오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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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여기서 살이 좀 조그맣게 조그맣게 살이 좀 하네 이거 개머더머 이거 잘하지 개머더머 이거 맛있는 냄새다 당연하지 사실은 만약에 맛있어 이게 그래서 아까 가스에도 안된다고 센 불에도 해야돼 응 여러분 마지막에 뭐 넣는다? 밥 조금만 넣을게요 왜냐하면 오징어가 6마리 밖에 안돼 어 비싸대 어 비싸대 어떻게 알았어? 주말인가 아아 주말이어서 이게 뒤까지 삼아야지 됐다 됐다 그냥 먹어도 그냥 먹어도 그냥 먹어도 지금 완전 맛있었어 이제 먹어봤는데 어 여기다가 이제 내가 만든 간장 양념을 이제 비벼서 어 우리 현주 잘해요 이게 내가 보면 이 카메라맨 언니는 얼굴이 안나오는데 잘해요 얼굴 안나와요? 아니 예쁜 얼굴 왜 안나와요? 못생겨서 안돼 초상권이 있었어요 못생겨서 안돼 그치? 처음에 이렇게 쑥 집어내고 오 쑥 들어가네 이제 오징어가 아니라 금징어란다 비싸서 어 너무 쑥 웬만한 쑥 금징어를 에미나이가 잡아와서 다래 야 결국은 조개잡이 갔다가 오징어 오징어 순대로 오징어 순대로 가슴아 빤다 오징어 오징어 순대로 가슴아 화해요 나 이렇게 웃어요 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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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 순대로 앉혔습니다 오 연기야 불만 떼겠습니다 끝 죽인데 색깔보도 그치 가만히 썼습니다 하하하하 익었습니까? 안 익었습니까? 익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넣었습니까? 누가 넣었습니까? 얜 땅땅하다 이거 어떻게 써냐 이거 딱 귀여워 언니 이리와 아 그러네 물 나오네 하하하하 언니 너무 이쁘다 어떡하지 잘 나왔지 어떡하지 아 근데 죽이는 건 이게 오징어가 익었겠지 익었지 당연히 하나씩 먹고 문수는 두개 갔다 왔어요 언니 아까 핫도그 먹고 아 우리 하나씩 먹고 문수는 두개야? 응 문수 행복하겠다 아이구 참 그렇지 잘해집니다 잘해집니다 여러분 순대 무슨 순대? 오징어 순대 오징어 순대 맛있게 먹겠습니다 간장 양념 딱 하나 해갖고 무서워 아 뜨거 아 뜨거 어떡해 맛있다 오늘 건 타지도 않았어 맛있게 드세요 이거 나중에 봉다리에다 싸줄게 하하하하 제기랄스 진짜 맛있어 오우 제기랄스 제기랄스 제기랄니라토이 욕트나와토이 미미랄치 하하 날짜래 에미나이트 차례 맛있지 응 집에서 해먹어요 그러다 이렇게 해갖고 응 형부 해줘야 한번 해줄 수 있겠지 쉽지 배추만 살짝 데쳐갖고 다져갖고 센불 기름을 다닦다 파닦고 고추 기름을 내서 고추가 탈 때 그 다음에 이제 날고 순서가 있어 남이 해주는 게 맛있어 또 센불이잖아 가마솥이니까 센불은 내야 돼 이제 프라이팬으로 만약에 했을 때는 진짜 이런 맛 맛없어 물이 질질 이거 봐 밥이 꼬들꼬들해져잖아 프라이팬에 물이 질질 생기고 오징어에서 물 나고 그러잖아 전 센불이니까 그냥 물 쭉 빨아먹는 거야 가마솥이 가마솥이니까 가마솥이 달라 하긴 양이 많아서 맨날 오늘 양 대박이었잖아 어 오징어 비싸서 많이 살려다가 딱 6마리 손 딱 동일하고 또 풀리더라고요 또 주말이어서 6마리 딱 좋은 거 같애 근데 애민아이가 오우치구 먹다가 작겠다 어떡하지 한 게 딱 맞는 양이고 야 이거면 되겠다 할 때는 이제 20인분이지 이제 또 사람들이 못한다 근데 난 또 누가 보기만 하면 또 그대로 따라 하는 거야 그게 눈썰미가 좋은거야 그치? 어 그 사람들 쟤는 뭐야 18살인데 조그만한데 이게 좋은게 있어 집게로 못 뽑는거는 벗음까지 다 뽑을 수 있어 얘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고객님 궁금하다 고객님 우리 오빠는 하면 시현이 아는데 들어갔죠요? 돌릴게요 소리 봐라 언니 소리 들래? 오 안에 기지있어도 따뜻하다 오 신기해 어머 왜일이야? 선배님도 이렇게 놀았으니까 저희들도 이러고 놀았습니다 94년도 97년도에 학교가면 아내께 망가졌나보다 소리 안나네 집이 안갑니다 해가 넘어가는데 나 살려주심 오 맛있겠다 아들이 놀랐다 미안해 이거 껍데기처럼 한번 먹어봐 아 니가 먹어 아하하하하 북한에서도 야 껍데기는 안먹었거든 아들이 더 맛있을거 같애 먹어봐 식감이 좋을거 같애 씹히는 식감? 응 찻소리가 울어버 찻건데 아니구나 너는 그냥 아주 그냥 오빠 사랑이야 아주 그냥 뚝뚝뚝뚝 음 아주 더 맛있어 더 맛있어? 더 맛있어 언니 응 빨리 먹어봐요 오늘 삼겹살 사올까? 저기 삼겹살 거 먹자 그만해 여러분 에미나이는 뭐나 해도 잘합니다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땡큐 나 영어 땡큐밖에 몰라 이거 내일은 항상 요리를 해봅시다 근데 저의 여행이 지금 이땐 다 여행이 오 오 오 오 오 오 한글자막 by 한효정